이때까지는 안녕 봄아 내가 제대로 프로포즈 못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집 때문에 결혼 동의한 것처럼 보였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너무 좋다고 해서 오해했을까봐 그렇게 막 쉬운 남자 아닌데 물론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누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안 그래? 아저씨, 언니 폰으로 뭐해요? 어휴, 성희가, 성희가 지금 못 고척해 지금 연애해줄 수 있는 게 많아 저 지금 투명히 가야 된다 생각하자 무사히 나가서 이 영상 같이 봤으면 좋겠어 그때는 꼭 제대로 얘기할게 너 좋아한다고 짜잔 안녕, 도마 내가 제대로 프로포즈 못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집 때문에 결혼 동의한 것처럼 보였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너무 좋다고 해서 오해했을까봐 나는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그런 집도 중요하지마 안녕, 도마